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고 전문 쇼핑몰인 건 맞는 것 같아 오 중고 전문 쇼핑몰인 건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하나 이건 아예 탁 끓이는 테이프인데 물 빠지게 돼 어 그러네 물 끓이는데도 해야지 오 완전 중고치 있다 그렇네 이거 비싸겠다 이런 거 하나 넣고 좀 생각 좀 또 있네 이건 아예 포장이 깔려 보인다 엄청 크다 진짜 비싸겠다 이거 우와 장난 아닌데 아니 저거 주전자국 해가지고 닭이부터 해서 그릇이랑 의자랑 테이프 그거 좀 볼래요? 밥 먼저 먹어 밥 먼저 먹어 밥 먼저 먹어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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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먼저 먹어 어떤 맛인지 전을 상상해 봐 네 맛있어 이거 봐야 쥬스 3개의 재료 요청하는 것도 있어 고맙습니다. 자요? 잘아요? 어 배치같은거는 알죠? 뭐지? 꿀 넣은거 같군요 와우 감사합니다 같이 뭐하나 더 시키던가요? 같이 먹을래요? 응 같이 먹어보고 와대 진짜 크다 포크 있어야 되죠? Actor 불ẵ버덕 너무 봐주세요 아무튼 준비 끝 끝 recom 끝 끝 끝 끝 끝 끝 오! 뭔가 이렇게 갓 그어진 말랑말랑한 이 빵은 처음인데? 보통 다 닦아져서 먹어보는데 맛있어! 먹으세요? 빵 먹어요! 빵이 진짜 부드러워요. 나 입방울에 비끄러운 빵을 처음 먹어봐요. 마트에 있는 거 보다. 삽춘이 가끔 사변빵 아니에요? 응. 이거 훨씬 부드럽지 않아요? 그렇다. 어떻게 된다니까? 요스 있다? 요스 아직까지. 파슬리. 파슬리 비슷한 말이야. 파슬리. 요스나. 맛있다. 파슬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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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있었던 Contract! 찌개가 죽는 우rar. 아니, 저기 새벽이야! 이거 삼촌 접시로 올리고 빵을 삼촌 접시로 올리고 삼촌 접시로 올리고 치즈랑 크림은 밑으로 되어있는데 밑에 갈색 구운은 먹어야 돼요. 아니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다니까요? 너네 경험해보지 못한 술이시다 이거? 응. 근데 맛있어. 감사합니다. 맛있다. 먹방에 밥을 먹고 있던 맛있다. 이스크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고춧가루 약국이나 병원에서 대기타는 의자 같다 2층은 차량이 되게 나을 것 같고 1층에는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아직 소파를 안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식탁이나 테이블 정도? 차이 낫겠는데 2층이? 카페트 깔고 이거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중동 스타일로 2층이 나무바닥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타일이 깔렸잖아요 응 신기하다 이런 거 나도 재밌겠다 코너 쿠션도 있네 그렇지 오 이런 것도 있다 아예 크게 여기 있어서 괜찮겠다 통신하다가 여기 로즈가 있네 오 오 오 오 이것도 로즈인데? 뭔가 좀 더 고급진 것 같아요. 삼준이 이거 상큼해서 좋아요. 우와! 이것도 로즈예요. 근데 뭔가 좀 더 달달한 것이다. 이때는 오랜 뱅도를 한 번 더 고급진 못한거죠. 이때는 뱅도를 한 번 더 고급진 못한거죠. 그리고 다음은 뱅도를 샀습니다. 오늘의 사라지에 대한 고급진을 뱅도를 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뱅도를 샀습니다.